주말인 오늘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조금 전 잠실대교의 모습입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올 듯 먹구름이 가득한데요. 비는 점차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5에서 30mm가량입니다. 반면 지리산과 남해안에는 80mm 이상, 제주 산지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바람도 강합니다. 현재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제의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순간시속 80km 안팎의 돌풍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추고 기온은 22도, 대구 2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비는 오늘 늦은 밤의 수도권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